흠, 공룡 초콜릿이라니. 암모나이트 데너스쿨스 안녕, 유튜브 친구들. 얼마 전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받지 못했다는 친구들을 보고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 눈물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데너스쿨스 암모나이트 100% 리얼하게 초콜릿 만들기 보너스로 낙지 초콜릿까지 준비했습니다. 히히튜브 구독 좋아요 구독 음, 처음 만드는 거니까 조금 쉬운 스쿠스랑 암모 구멍을 막은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블루건으로 바닥을 붙여주고 아크릴판에 단단하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런 네모난 박스로 틀을 만들어줄 거예요. 스쿠스도 네모난 상자 음, 이렇게 박스는 완료가 됐고요. 요게 실리콘인데 음... 으, 손에 넘쳤어. 이거를 이틀안에 부어줄게요. 으아, 으아... 더... 음... 이제 우리 암모나이트에서 한번 실리콘 채워줄게요. 8시간 후 우와, 우와 실리콘 배평도 이제 단단해졌거든요? 음... 여기는 암모 여기는 스쿠스 그리고 한번 이제 뜯어볼게요. 으아, 으아... 으아... 하연 어떻게 나올까? 으, 으아... 아, 이제 잘 잘라야 되는데? 지금부터? 으아... 살살살살살살... 짠... 따뚱! 짠... 짠... 잘 됐나? 암모... 폐각 같은 모양이 여기 있어요. 보여요. 와우! 이번에는 스쿠스, 스쿠스... 하연 잘 나왔을까요? 으아... 스... 초... 꼴리... 우와, 세계 최초다, 세계 최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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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쿠스를 잘 꺼내야 돼요, 이렇게. 음... 으아... 으아... 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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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스를 꺼내주고 으음... 으아... 이런 식으로 등껍질 문양이 다 새겨졌어요. 오... 와...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이 초콜릿을 전자렌지에 30초, 30초 동안 돌릴게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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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이 물처럼 녹았거든요? 으아... 이게 스쿠스, 스쿠스 통에다가... 으아... 암모나이트 실리콘... 으아... 강아지 초콜릿! 으아... 으아... 이 초콜릿을 냉동실에... 냉동실에 넣어서 딱딱하게 굳혀볼게요. 와, 이제 냉장고 한 번 열어볼게요, 열어볼게요. 오, 제발, 제발. 스... 으아... 으음... 강아지 초콜릿은 일단 잘 굳은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암모나이트! 그리고 우리 데이노스쿠스! 먼저 우리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공룡 초콜릿부터! 우와, 진짜 떨린다, 진짜 떨린다. 제발, 제발, 제발. 오... 오, 뭔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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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나는데? 오오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거 빼... 오! 진짜! 진짜! 진짜 암모나이트 공... 초콜릿! 우와, 우와, 진짜,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대박? 우와, 진짜 암모나이트 모양 그대로, 그대로 나왔어. 으아, 먹을 수도 없고! 일단 캐피, 캐피, 캐피! 두 번째는... 스쿠스쿠스! 모양이 나오지. 오오오! 오, 뭔가 느낌이... 오오, 나오는데? 진짜 쑤... 진짜 쑤... 쑤... 으아, 뭐야? 하아아아ㅐ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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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Hernandez 보이나요? 진짜! 봐라고 봐. 진짜 수쿠스 모양! 초콜릿! 초콜릿! 오우! 와 대박 대박! 스쿠스 등 쪽 피부 표현까지 그대로 나왔어! 와 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아 너무 아까워! 마지막! 이 강아지 모양 시중에 파는 실리콘 몰딩이거든요? 우와 묵직하다 묵직해! 오 이건 진짜 리얼하네요! 우와 이게 초콜릿이야 초콜릿! 진짜 지금 이 상태로 이 상태로는 지구상 최강 비주얼 초콜릿인데 와 이렇게 만들면 한 10만원에 팔아도 팔리지 않을까요? 너무 비싼가? 3만원? 만원? 뭐? 사랑하는 킹콩! 킹콩을 위해서 영화 속에 나오던 그 낙지? 문어? 세계 최초 낙지 초콜릿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콩 잠깐만 잠깐만 물에 낙지를 살짝 데친 다음에 음 이건 실패! 아 아 만든 거니까 만든 거니까 아모나이트 요 친구부터 한번 시식을 해볼게요 어 너무 따뜻해 데노스쿠스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옥지에서 하나씩 하나씩 더 만들었어요 이거 이거 여자들한테 선물하면 최고겠는데? 재기야 이 초콜릿 좀 재기야 이 초콜릿 공룡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은 구독 꾹꾹! 다른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히튜브 친구들 안녕